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의 도카이 지방에 아이치현이라고 한 대로 한번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치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일본의 중부쪽이죠. 그래서 보면 지금 기후현 했고 미에현을 했거든요. 오늘 아이치현을 아마 알아볼텐데요. 보시면 움푹 들어가 있는 많이 있네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공장 같은 게 들어서기 참 쉽겠죠. 우리나라의 광양이라든지 포항 이런 것처럼요. 이런 지역은 공장이 들어서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 보면 아이치현은 도요타의 창립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소개가 나와있네요. 일단 아이치현의 관광정보를 살펴보기 전에 지리정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이치현은요. 이렇게 보시면 현의 깃발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최대 도시는 나고야시이다. 여러분 나고야시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고야시 그러면은 이제 여러 무장 중에서 일본의 오다노부나가였나요? 나고야시를 아마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나고야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유서가 깊은 곳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750만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아이치현은 일본 혼슈 중부에 있는 현이고 현청 소재지는 주교라고도 불리는 나고야시이다.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고야시가 여기 있네요. 나고야시. 크고요. 여기에 인구가 아마 집중돼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여러분 보시면 항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항만이 조성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네요. 이쪽 안쪽에 많이 그렇습니다. 나고야시들은 이렇게 분할돼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토요타시라고 하는 시가 있네요. 이것 때문에 토요타가 토요타가 됐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천연 요새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여기는 나고야는 또 여기인데 나고야시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역시 일본 섬나라 답게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배로 드나들 수 있는 이런 또 현원 요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일본의 도시는 대부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 현청 소재지는 나고야에 있고요. 도쿄, 오사카 등 동서 2대 도시권 사이에 있는 일본 제3의 대도시권이다. 그렇고요. 인구가 75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나고야 주변에서 거주한다. 그 다음에 2005년에 아이치 세계박람회가 있었다. 근데 2005년 아이치 박람회를 개최한 이유는 1988년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것을 기기로 울며 겨자먹기로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라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장 중에 하나죠. 좀 오다 노부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성적이고 좀 의리가 있고 그런 좀 그런 분위기의 사람입니다. 또 좀 혁신적이고 이런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의 영향력이 강해서 아이치라고 하면 모르고 나고야라고 해야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이치연 그러면 아이치연 어디 있지? 뭐지? 나고야가 있는 곳이야 그러면 아? 어? 나고야는 따로 있는 곳이야? 따로 그냥 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일본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죠. 아이치연 출신의 성우인 사쿠라이 다카히로는 너희들 아이치연 하면 나고야밖에 모르지 하면서 농담식으로 화냈던 적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계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니치 신문이라는 것도 매우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하니까 일본으로서는 좀 독특한 곳이네요. 일본은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분위기는 보수적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언론만 진보적이고 지역 분위기는 보수적이라는 거네요. 그렇구나. 역시 뭐 일본은 대부분 그렇죠 뭐. 그래서 1980년에서 90년대에는 현대 일본에서 가장 군국주의 시절에 가까운 교육정책이 행위해진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관리교육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치연에는 스파르타시 교육이 또 유명하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일본의 옛날 전체주의적 관습이 남아있는 곳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일본판 해병대 캠프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고야 시장이 난징 대학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나쁜 놈들이네. 물론 이 지역 주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인들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현대 대표 언론이 왜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을 갖게 됐을까요?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빙산의 일각 수준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전범들의 무덤인 순국 칠사묘라는 게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좀 우익적인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지타반도라고 하는 곳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골뱅이를 먹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골뱅이 안 먹는구나.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공업이 발달해서 브라질계의 이 주변이 많이 많다. 그래서 나고야를 중심으로 포르투갈어를 변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리는요. 아이치현의 북동부는 산지가 많고요. 현의 서부와 남부는 평야. 아이치현의 북동부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치현의 북동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강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그러한 저기 뭐랄까 산지 있는 쪽에서 강들이 모여서 하류로 와서 그쪽에서는 이제 평야를 형성하고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고야 같은 곳이 아마 번성을 했겠죠. 아무래도 평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또 간척지도 넓게 조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니치 드래곤즈라고 하는 일본의 우리나라 선동열 선수가 여기서 뛰었죠. 그래서 주니치 드래곤즈가 또 이것을 연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 권역, 역사 문화재 이런 게 있는데 옛날 이름은 현의 서쪽을 오아리라고 하고 현의 동초구 미카와 라고 했다. 그래서 전국시대 종식에 큰 영향을 끼친 3대 천하인이라고 하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오다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모두 오늘날 아이치현 출신이니까 아 참 일본의 3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라고 하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죠. 임진호 여러분이 나쁘죠 우리나라에는 나쁜놈이죠 우리나라에 입장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일본 전국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데 오아리와 미카와 로 나뉘어 있었지만 성향은 사람들의 성향이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아리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아주 약삭받았던 사람이 많고요. 미카와는 우직하고 고집불동인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성향과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그 당시부터 대립하고 있었다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산업을 보면 산업이 중요합니다. 도요타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산했다. 토요타 씨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요. 토요타 관련 공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자동차의 영향이 하도 커서요. 본사가 위치한 곳은 시 이름이 토요타로 바뀔 정도로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도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관광정보도 한번 알아볼까요? 보시면은 벌써 자부심 가득한 사무라이의 발자취와 제조업의 중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요타가 있고요. 또 도요타라는 거대한 자동차 회사가 있고 또 다른 공장들도 많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사무라이는 아까 전에 얘기한 오다노부나가 그래서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프라이드 치킨 윙 펑키한 음식과 B급 요리 일본에서는 B급 구르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좀 서민적인 음식 독특한 음식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2km의 길이의 슬로프를 자랑하는 스키장이 있고 또 새해 기념 행사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누야마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가요? 이건 아이치성인가요? 되게 이것도 나고야성인거죠. 나고야성 나고야성 굉장히 유명한 그런 랜드마크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도심도 있고 외곽에서도 볼 게 있고 이누야마 성이 유명한데 보시면 여기 성이 있고 강을 굽어보고 있네요. 도요타 자동차 회사 있습니다. 나고야성이라고 한 대가 유명하다는 데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일본의 성의 어떤 그런 특유의 그런 양식들을 잘 지킨 그런 성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면 이렇게 일본의 성벽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보시면 이런 거 나고야 군사력의 상징이다. 17세계 성의 모습으로 재건되어 있는 그런 성이다. 라고 합니다. 오다도 문화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전국시대의 마니아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분들은 이런 데 꼭 방문해야 되겠죠. 보시면 지금 2차 세계대는 공습으로 소실되었는데 타버렸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복원했는데 더 아름답게 이렇게 했네요. 장식들도 많이 했고요. 보면 일본의 정교한 이런 문화재 유물 복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는요. 그리고 굉장히 금빛으로 찬란하게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놨습니다. 아 재밌네요. 여기 가면은 성의 여기 안을 돌아다니다가 사무라이 장군 복장을 한 사람과 마주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미키마우스를 보면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그러한 그러한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고야성은 나고야의 이런 도심의 항보판에 있으니까 여기 보면서 근처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 외에도 철도관이라고 해서 철도 박물관 같은 것도 있고 이누야마성 아까 전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스칸논이라는 거는 그거죠. 새해 때 하는 어떤 행사가 유명하다고 하고 미술관도 있네요. 현지 특산물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또 이런 게 중요하죠. 보면 이거는 우이로라는 게 뭐냐. 뭡니까. 화과자 같은 건가요? 쌀가루와 설탕을 쪄서 만든 화과자 종류다. 쫀득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젤리 비슷한가 봐요. 그럼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는 녹차랑 같이 마시면 좋겠죠. 미소니꼬미 우동 와 이거는 맛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감칠맛이 풍부한 생선 육수 국물을 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근데 니꼼이라는 게 무슨 조림 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좀 이런 거 간장과 달콤한 요리용 사케와 아카미소 붉은 된장 그 다음에 이 국물에 굵고 쫄깃한 우동면을 넣어서 익힌다. 야 여름 겨울에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미소까스라는 게 또 유명한데 된장이 유명한가 봐요. 아카미소 여기 아카미소라서 붉은색 된장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런 돈까스의 소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되어 있고 히츠마붓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장어 덮밥을 이렇게 쌀밥과 김, 장어, 와사비 등 장어 덮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모두 따로 내어내는 장어 요리라고 합니다. 히츠마붓이 그래서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재료를 넣어서 먹는다.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나라 따로 국밥 같은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남은 재료를 모두 넣고 육수를 넣어서 오타스케라는 음식으로 먹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먹밥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바삭바삭한 새우튀김을 밥으로 감싼다. 여기는 뭐 튀김 같은 거 좋아하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릇 여기 보면 일본은 각 지방마다 독특한 도자기들이 많죠. 그런데 일본을 대표하던 옛 도예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유를 바른 사기 그릇이라 잿 잿 뭐지 그 잿물? 잿물인가요? 뭐 그런 걸로 가면 그런 저거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있고 그 다음에 염색 직물도 있고 붓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릇 도자기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고야도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네요. 먹을 것도 맛있고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가지 볼거리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제 팬데믹도 거의 다 가고 점점 해외여행이 좀 자유로워질텐데 일본은 제일 가깝고 부담없이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만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일본의 명소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